예예예예예예예예 근데... 자 민준아 잠깐만 선생님 앉아 봐 설명 할 거 있으니까 이건 뭐야여? 이건 틀린거에요 응? 그거? 맞은 거 맞은 거 그럼 동그라미를 해야지 틀려가지고 아 동그라미를 안 해갖고 매우 화가 났다 자 잠깐만 종이 안 눌리게 됐지? 아빠는 이걸 동그라미를 안하면 엄청 틀렸어 자 민준아 근데 민준이가 어 가방 벗어 놓고 와 자 민준이가 A를 쓸 때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 A를 이렇게 그치? A를 요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쓰고 있잖아 근데 이거를 딱 붙이면 A처럼 보이는데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O하고 I가 L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치? 잘 봐 민준아 A 어떻게 쓰는지 A는 요렇게 쓰는 거야 아니면 요렇게 쓰든지 알겠어? 한번만에 쓸 수 있어 알겠어? 그래야지 A가 A처럼 보이겠지 남편이 2개 갖고 올게요 자 아 진짜 가다가 죽을 뻔했네 왜왜 죽을 뻔했어 왜요? 한 손에 한 손에 흔들고 한 손에 킥볼을 타다가 헐 마카에서 떨어져가지고 불어떨어져가지고 헐 진짜 죽을 뻔했어 조심해 그럼 안돼요 친구가 뒤에서 뭉개졌어요 다행이네 자 이 친구는 다쳤어? 네 왜 다쳤는데 그래요? 제 심장이요 아 심장이 철렁했다 자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아? 순간 심장 멈출 줄 알았어요 음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 생각 중 공책이 필요해? 공책이 어디 갔지? 공책이 여기 있는데요 에잉? 등장미치 어둡다 등장미치 어둡다 이런 뜻을 줄 알고 얘는 어떤 소리가 날까? 잼하고 라이언하고 잼 라이언 지금은 얘한테 집중해보자 지금 어떤 소리가 날까? 누가 얘로? 이 줄이 오 아니 주관주관 풀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민준아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계속 너랑 수고할 수는 없잖아 제가 좀 옐로우로 꼭 적고 싶어? 자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가 날까? Q죠 Q다 Q는 여기 있어요 Q처럼 생긴 게 Q라 했죠? 오케이 B D P Q B, D, P, Q B, D, P, Q B, D, P, Q 어? Fale 뭐라구요? Fale Fale A가 가지고 있는 내가의 소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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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A 중에서 여기선 A가 뭐 됐어요? Fale A A가 왜 A 내 이름을 불러줘도 됐는데 왜 내 이름을 불러줘도 됐죠? 뒤에 소리, E가 있었어 그쵸 소리 안 나는 E가 건너 건너집 가서 아이고 건너 건너집 가서 네 이름 뭐니? 그랬더니 A가 내 이름 A야 이랬죠? P는 F F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F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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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 그 다음 이 친구는 뭐가 될까? F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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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이가 하루정도 더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틀 수요일날 오든지 뭐 하여튼 수요일날 저도 오고 싶은데 아빠 마음이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요일날도 이틀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려주세요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될까 자 b d p q bdpq 병 얼른 놔야죠 오래오래 앓고 있을 거에요 병에 자 그래서 얘 뭐야 b야 d야 그래서 오른쪽 배불뚜기 민준이 얘기를 안하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경험이 있어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지 페이스 b는 b는 b 그렇지 a는 뭐 중에서 b는 b는 소리 안나니까 다 합치니까 b b b 자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엄브렐라에 나오면 그 베이스 자 그 다음 어 그렇지 그렇지 엄브렐라에 베이스는 안나오는데 엄브렐라는 이렇게 생겼어 엄브렐라에 베이스는 뭐가 될까 엄브렐라에 엄브렐라에 S는 S, A는 A. 자, 이 친구는 V가 아니고 V잖아. V.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안 쓰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say V가 아니고 save.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기 제가 지금 외우고 있는 게 지금 BDPQ. 그 모양이 아니라 V냐, V냐. 여기 이런 것도 있고, F가 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V라는 것이고, 이거는 F라는 것이에요. F도 되고. 그리고 그냥 이거 있는 거는 P고요. 그렇지, P. 그리고 그냥 F. 그냥 이거 있는 거는 B고요. 그렇지, B. 그렇지. 오, 눈치챘구나. BDPQ 아니에요. 알았어요, save.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뭐가 될까? 제가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오, 대단하네. 오, 대단하네. 우리 친구는 별로인 거야. 별로, 별로였으면. 흐흐흐흐흐흐. 축합니다. 나, 나 이 친구는 뭐가 될까? 여기 보면 V하고 F하고. 에프? 자, 근데 좀 있다가 설명할게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될까? 예에에에에. 레이더 분명 레이더 분명 이런거 나오겠지 분명 이런거 나오겠지 이런거 분명 나오겠지 자 얘들은 그 소리 하나밖에 안가지고 있는 착한 애들이야 안녕하세요 나쁜 애들이에요 자 오늘은 뭐가 될까 저기 파카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될까 그렇지 헤이트 약간 이상한 애같은 예쁜 애가 좀 자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약간 블루왕 블루왕 뭐가 될까요 오 고기는 시험부터 먼저 치 공부했지 플로우하고 블루우도 하고 있어요 와우 플로우하고 블루우까지 한다고 그나저나 이 친구는 응 시험을 여기서 먼저 치고 응 왜 뭐가 될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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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가 뒤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하나 남았어. TH는?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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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는 가위가 가로를 써야 돼. PH니까 F하고 똑같은 소리 되는 거야. 빨리 합시다. 빨리 해 줘. 빨리 하고 말고 너한테 달릴 거야. Z. Z. 걔네보면서 소리를 내보고 쓰는 게 좋아서.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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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는 합치니까 밀크쉐이크 알아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 할때 밀크쉐이크 할때 쉐이크가 뭐야 흔들어서 먹으면 자 이건 뭐가 될까 그렇지 게임 이게 바로 게임이야 ok g는 뭐 같은데 그 g 같은데 여기서는 그가 됐네 게임이 아니고 게임이니까 게임 얘는 뭐가 될까 blow blow flow 글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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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될까 음 요즘에 공부를 좀 안해요 제가 맨날 백좀 맞아가지고 페이크 그렇지 페이크 페이크 와우 페이크 오케이 왜 무서워 틀릴까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일단 패드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민준이한테 패드하냐 M을 치우면 A, K, E 그렇지 A, K, E가 무슨 소리를 내는데 거기야 그렇지 메이크 그대로 재활용했네 메이크 민준이 재활용할 줄 알고 메이크 나 얘는 뭐가 될까 대단한데 많이 늘었는데 그렇지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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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가 될까 자 민준아 이거 B야 D야 왼쪽 배불뚝이 D지 B 메이크 그렇지 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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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메이트 메이크 메이크 웰던 잘했습니다 아빠한테 후추